크리에이터 미디어 확장을 도모하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이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습니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6회째를 맞습니다. 올해는 게임대전, 크리에이터 팬미팅,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. 행사 첫날인 오늘은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. 순이엔티, 샌드박스 등 국내 대표 MCN사에 소속된 유명 크리에이터들도 참여했습니다. 행사는 내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.